워우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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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렸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, 둘, 셋! 수호영 엠시! 안녕하세요, 엠시티 씨입니다! 와, 생각보다 덥다. 동안이었는데요. 그러니까 오늘 엄청 많이 오셨잖아요?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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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희 개인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? 안녕하세요, 엠시티 씨 제이 입니다. 안녕하세요, 서쿠야입니다. 안녕하세요, 시원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엠시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엠시티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, 류입니다. 와,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오늘 날씨가 진짜... 오늘 시원한 줄 알았는데... 시원한 줄 알았는데... 시원한 줄 알았는데... 바람이라도 불어서 다닙니다. 그러면 저희가... 스테디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네, 한번 해볼게요. 여러분, 다들 스테디 어떠셨어요? 좋아요! 좋아요? 네.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았어요. 저희도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게 준비해서... 빨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. 좋아해 주시니까 당연히요. 근데 진짜 저희가 연습실에서 연습할 때... 또... 또... 음반에서 하는 게 재밌겠다고... 다들 봤었거든요. 근데 진짜 재밌죠? 진짜 재밌죠? 응. 이것도 되게 열심히 해 주시잖아요. 응. 오늘의 방송에서 노래가 다 저희 음원소리도 듣고 있으니까... 응. 열심히 해주세요. 응. 응. 진짜 재밌을 수밖에 없다. 안무도 재밌고. 안무도 재밌고. 노래도 재밌고. 응. 신우님도 재밌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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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을 수밖에 없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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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리크라엘이랑 이런 식으로... 나 좋네요. 응. 비하인드? 응. 한국인. 응. 뮤비 때. 응. 삽포로가... 삽포로... 콧카이도? 콧카이도 갔는데... 여러 가지가 잘 사입니까. 응. 이거 뭐였나? 그냥 말해봐. 진짜 모르겠는데? 응. 이거 빈티지샵. 아... 아 말해나? 뭐였나? 어린상 몇 샵? 어... 어? 뮤비 보셨어요? 네! 어... 어... 어 그... 그 뮤비에 나온 빈티지샵. 알아요? 네. 거기서... 저는 샷킹을 샀어요. 보셨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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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 사진... 크롬이 있잖아요. 귀엽지 않아요? 보셨어요? 여러분은... 포크하게... 포크하고 싶어요. 와... 소화다. 아까 그 여러분... 파다 다녀오셨어요? 저는? 네! 아직 못 갔어요? 거기에 저희가 만든 인형을 조금씩 아직 나오진 않아서 거기다가 보셔야 돼요. 인형 혹시 다들 보셨나요? 어? 이름으로요? 몰랐네. 그럼 한 명씩 이름 얘기해 볼게요. 여기부터. 저는 뼈오랑 평강이 바꿔서 뼈 한 명이에요. 아! 크다. 저는... 그리예요. 그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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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유도 한 거 같아요. 이유? 저는 워우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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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치. 저는... 이제... 시오인인데... 귀여운 분신 형님이라서 그렇게 좋았어요. 사실 이거 이름을 처음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잘 안해요. 그냥 워우 라고 할까 하다가 워우 라고 하고. 저는 그때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위즈형 누나들이랑 얘기해 봤는데 약간 팬분들이 워우을 데리고 왔어.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귀여울 것 같지 않아가지고. 시오님으로 바꿨어요. 그리고 그 머리... 머리 맞혀지지. 아니 머리... 그거, 헤어스타일을 이제... 지진이 취향대로 알아서 이제 커스텀 하시라고... 오오오오오오. 라는 핑계를 조금 받아 봤습니다. 저는 이제... 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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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판. 핑크 판다라지. 저는 박사라진별로서 은퍼리버거를 지었고요. 제가 대형자로 가방을 잘 넘으시고 스님과 별명이랑 섞어서 지었고 그리고 마이크를 찾고 있어요. 제가 노래를 많이 더하니까 그런 포인트를 잘 하면서 지정했는데 시안 다시 보면서 저희 시안도 다 보면서 진짜 잘 만들어주셨어요. 시안 진짜 열심히 보면서 그리고 저희가 복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 그 베뉴가 계속 잘하잖아요. 그거를 이렇게 대형자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일단 오늘 국밥은 제가 왜냐면 시즈니랑 산업에 계속 이 시대로 베이딩하면 다 안 먹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밥 먹었으면 좋겠어서 국밥을 했고요. 그리고 어제 우리 우리 크로플이랑 아 아덕우랑 버블티 야 버블티는 뭐 죄송해요. 처음에 그 붕어빵도 생각했었는데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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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했어요. 아직 신선한 크로플로 했어요. 아 그 원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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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쿠가 붕어빵을 하고싶다고 했는데 아직 그렇게 추워지는 않았어요. 그렇게 그렇고 그리고 이제 내일 내일이 일이 맞나요? 내일이 내일이 내일 내일 아 아 내일 말해주세요. 젤라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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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이거는 저희가 아이스크림 다 진짜 좋아하는데 혹시 어때요? 젤라또 어때요? 좋아요? 아 지금 지금 아 그러네 돕겠다 진짜 잠깐 서있어 아 어떻게 딴 경우 나도 그렇게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여기 여기 중간에 하신 분들이 산업 아 산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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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스테디는 못 봤죠 네 덩크쉽 보신 분 오 오 오 이렇게 스테디 아 이렇게구나 오 덩크쉽 어땠어요 여러분? 좋았어요? 오늘 의상 조금 달랐죠? 네 오늘 의상 어땠어요? 제가 했어요 그리고 스테디입니다 스테디 오 살짝 뭐하는게 경쟁하고 계시니까 왜 왜 이따치와 경쟁하는거지? 덩크쉽 스테디 스테디 아 아 막상 막상 스파키드 스파키드 아 스파키드 스파키드 스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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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깥쪽 아 바깥쪽 아 바깥쪽 여기 여기 여기서 와주시는 분들 있으시니까 여기 여기 바깥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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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깥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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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시신이 같았어요 아 아 근데 이거 진짜 진심이에요 그 한옥할 때 보면 그 장애인이 있잖아요 그 파트마다 그래서 그 너무 귀여워 그 약간 바깥쪽 그래서 스터디도 이따가 또 주님께 놀아보아라 네 그러면 음 여러분 그리고 가시기 전에 오늘 꼭 국밥 드시고 가셔서 그 국정 국밥도 있는데 그냥 국밥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취한 거 잘 챙겨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국밥 오늘도 덥지만 맛있을 거예요 여러분 비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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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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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제 포즈 타임만 한번 버텨 볼게요 네 네 이미 포즈 타임만 가지고 계시나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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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저희가 포즈 한번 좀 다양하게 해볼 거예요 네 일단 저희가 어제 아 엊그저께 엘사이에서 했던 그 포즈랑 파란색으로 했던 그 슈린지 패널으로 했고 슈린지 이렇게 슈린지 아 아 보여요? 그러면 이거 아 근데 안 보이는데 이거 그럼 이거 6인 6인 3바전을 이렇게 다 같이 서서 반대 사람 어 앞에 사람 이렇게 이렇게 어 그렇지 안 찍어 안 찍어 서서 해볼게요 그냥 치워도 돼 그냥 여기서 además 저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안 찍어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아니 앞에 보이게 으흠 하하 으흠 오토 오케이 그리고 미시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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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노이드 여덟게 있었는데 저희랑은.. 세레웨이? 단거? 세레웨이 단건데 이걸 이제 3명씩 이것도 앉으면 안 보이겠습니까? 저는 여기 있습니다 아니면 탕후를 탕후를 못 켜? 3명씩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지 1번 타자부터 에듬먼지 과연 에듬먼지 에듬먼지 오른쪽 외도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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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차 2차 3차 1차 2차 3차 3차 5차 3차 3차 2차 1차 저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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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은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? 좋아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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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이 흑이 넌 커피 여러분도 근데 워이 흑이야 워이 흑이 너가 사랑해? 워이 흑 고맙습니다 하쿠야 여기 했잖아 지금 시작이 당시 이제 pleasure leading incredible 벌써 미치고 우리야 하나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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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! 안녕! 유수! 카쿠야! 카쿠! 유우가 귀여워! 유수야! 유수! 카쿠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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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쿠야! 하쿠야! 여기! 하쿠! 근데 여러분,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바퀴 쭉 줄게요. 근데 저희 지금 상황이 아니니까 진짜 큰일났고 여전히Day 다 컷컷 볼게요 다 컷컷 볼게요 다 컷컷 해주세요 다 컷컷 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